상호가 너무 많아 이거 팬미팅 때 한 거잖아 내가 했었나 이렇게? 기억이 끝나지 자 여기서 제가 네 분을 뽑아야 되는데 사수 바꿔구만 오빠 결혼하자 이거 좋은데? 얼굴이 안 나와서 난 줄 모르잖아 딱 봐도 이거 괜찮다 NANDY 그리고 춤춘 것도 이렇게 다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이거 좋네요 근데 이 아이디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이거 웃기다 닉네임이 가위에요 아 이것도 웃긴데? 한잔 할까? 제가 지금 두 분 했죠? 요거랑요 가위 이분이랑 그럼 세 명? 세 분? 아 이분이 똑같이 보내주셨구나 두 개를 그럼 저는 밑에 걸로 할게요 한잔 할까? 이거 웃기다 이거 나 이걸로 할게 그러면 네 분을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또 재미나게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 근데 되게 재미나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어렵네요 이것도 웃기다 백사자님 아 정말 많은데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인스타그램을 또 올려주신 분도 있어요 와 진짜 많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역시 난 다 키위구나 그래 이렇게 정상적인 거 얼마나 좋아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올려주시면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